앞서 서울 양천구의 한 식당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성인 남녀 5명이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식당을 떠나는 일이 벌어져서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. A 씨는 어제 식당을 찾아 오해가 있었다며 사과와 함께 음식값 13만 6,500원을 결제했습니다. A 씨는 이들에게 계산을 하라고 말을 했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계산한 줄 알고 그냥 나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식당 주인에게 미안하다며 음식값보다 많은 금액인 20만 원을 결제해달라고 했지만 식당 주인은 받을 수 없었다고 했는데요. 식당 주인은 단순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으니 일가족에게도 최대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